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국민연금 공매도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우리나라 금융이 지금 폭망하기를 원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공매도 규제 즉각 시행 가능, 금융시장 안정의 총력 이런 소식을 전한 게 8월 7일이죠. 우리나라 시장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못나게 움직이고 있죠. 홍남기, 이주열, 최종구, 윤석헌 4명 모여가지고 긴급회의를 해서 자사주 매입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이런 부분 그리고 공매도 한시적 규제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냉철하게 주시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 이렇게 말로 떠들었습니다. 이렇게 말로 떠든 후에 지금 뭐 상당히 좋지 않죠. 미국은 아래 공포까지 지금 나오는 그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런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시행을 기다리는 공매도 금지, 증권업계는 그래도 계속 비관하고 있죠. 공매도 금지를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금락에 정부 당구 공매도 한시적 금지카드 준비 완료 해놓고 지금 입을 싹 닦고 있죠. 지금 증권업계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감 키우고 효과 떨어지고 역풍이 우려되니까 하지 마라 이거죠. 지금 뭐 유동성 공급 뭐 이런 부분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유동성 공급보다 지금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왜곡되는 현상이 훨씬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매도 논란이 되면서 이렇게 공매도 주식 대여를 중단했었죠. 국회와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국민연금의 대여 주식이 투기적 공매도에 활용돼서 개인 투자자에게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여 거래를 중지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난 10월부터 신규 대여를 중지하고 올해 말까지 대여 중이었던 주식 리콜도 완료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지금 국민연금이 주식 대여 거래를 중지하면서 150억에서 200억 가량의 주식 대여 수수료를 이제 좀 못 챙긴다 이거죠. 지금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한 이런 금액에 비하면 이거는 그냥 세발의 피죠. 지금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금 시장에 이렇게 투자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거 150억, 200억 1년에 이 정도 좀 먹으려고 지금 다시 주가가 떨어지든 말든 다시 대여를 해도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국민연금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이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국민연금씨가 주식을 우리나라 주식에다가 100조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해놨습니다. 자 100조를 매수를 해놓고 이거 뭐 1%만 올라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수익이 나는 거죠. 그 정도로 큰 수익이 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국민연금이라는 이 사람은 내가 100조를 투자해놓고 내 주식 마음대로 갔다가 팔아라. 공매도에 마음껏 활용을 해라. 대신에 1년에 200억 정도 수수료가 나오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과연 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절대로 그런 사람은 없죠. 내 돈을 100조를 주식에 투자를 해서 매입을 해놓은 상태에서 내 주식 떨어져도 되니까 들고 가서 공매 마음껏 쳐서 주가 떨어지든 말든 1년에 수수료 200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할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내 돈이 아니라고 그냥 주가가 떨어지든 말든 그런 거 관계없다. 일단은 당장 200억 정도 거둬들여서 요거라도 좀 챙겨야 되겠다. 이거죠. 지금 국민연금을 내 돈처럼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냥 국민들이 낸 그런 연금을 운영을 하는 거죠.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피같은 국민연금이 박살이 나든 말든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쪽 기관 정부죠. 정부 쪽으로 들어오는 200억이 지금 더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보면 정말로 이거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 쪽 금융위 쪽하고 이런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증권업계 이런 부분은 정말로 한번 진짜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 이런 주식 대여 재개를 검토한다는 이런 소식은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금 상상을 발상을 지금 같은 시기에 하고 있죠. 주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좀 탄탄하고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금융이 지금 금융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나라죠. 지금 지금 주식 정부에서는 이 주가를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런 부분 지금 트럼프는 하루하루 주가 흐름에 일희일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지금 우리나라는 주가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락하고 또 미국발 아래 공포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도 지금 금융 쪽 안정을 위한 이런 대책을 실행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주가 하락의 주범인 공매도에 피같은 국민연금을 다시 또 공매도에 활용을 해서 또 수수료라도 좀 챙기자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정말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조사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금융시장이 상당히 안정화를 하기 위한 행동이 지금 시급한 그런 상황이죠. 상당히 지금 시급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공매도를 다시 재개를 하기 위한 이런 영향력을 분석한다는 지금 이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쪽의 이런 움직임을 보면 정말로 참 너무나 충격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국민연금 공매도 재개를 위한 움직임 금융위는 지금 우리나라 금융폭망을 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